안녕하세요 여러분 쉬운 영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로라입니다 네 오늘은 159강 클레임 걸기 1편인데요 한 161강까지 아마 다루고 있을 텐데 클레임 걸기에서 사용하는 문장들은 제가 실제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이제 클레임을 걸만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클레임을 거는 과정에 사용했던 문장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우리 해외여행을 하시면 숙소를 이제 예약을 하게 되죠 숙박업체들 가격과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비교해주고 보여주는 사이트들 서비스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서비스들 중에서 이제 해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현재는 많이 많이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서비스에 만족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서비스에 대해 내가 지불한 돈이 다시 환불받고 싶다거나 할 때 영어로 이렇게 클레임을 걸게 되는데요 서비스에 난 불만족한다 나는 그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환불받고 싶다라거나 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영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영어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한 번씩 볼까요? 오늘은 대화가 아니고요 한 지금 다섯 문장 정도를 가져왔는데 한 번 들어보세요 How can I help you with cancelling a reservation? How can I help you with cancelling a reservation? Hello, how can I assist you? Hello, how can I assist you? I'd like to refund my fees I'd like to refund my fees All right, let me check the details here All right, let me check the details here Let me see what we have here Let me see what we have here 여기까지인데요 한 문장씩 보면요 지금 제가 가져온 이 문장들은 회화체로 전화통화를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채팅창에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이제 글로 쓴 거죠 글로 쓴 내용 문장들인데요 첫 번째 문장 보면 How can I help you? 많이 들어보셨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우리가 뭐 영어 사용하는 국가에 가시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느 곳에서나 들으실 수 있는 표현인데요 How can I help you? 도와드릴까요? 도와드릴까요? 이런 의미인데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With, with, W-I-T-H With가 나왔으니까 How can I help you with With 다음에 나오는 어쩌고저쩌고에 대한 내용 도와드릴까요? 하는 건데요 다음 내용 보면 Canceling, 취소 무슨 취소? A reservation, 예약, 취소 How can I help you with counseling or reservation? 예약, 취소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예약, 취소를 도와드릴까요? 이런 의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클레임을, 서비스 불만족을 느끼고 클레임을 걸었어요 클레임을 걸면 이제 보통은 어떤 서비스로 어떤 것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겁니까? 라고 초반에 질문을 하는 그런 것들이 뜨는데 저는 예약을 취소하고 싶다 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이렇게 저한테 이 문장을 말하더라고요 How can I help you with counseling or reservation? 예약, 취소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이런 문장이 나오면 아, 예약, 취소를 이제 도와주겠다는 거구나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 라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죠 How can I help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With counseling or reservation 예약, 취소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환불을 해드릴까요? 다른 서비스로 바꿔드릴까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문장 보면 Hello, 안녕하세요 Hello, how can I assist you? How can I? 또 나왔죠 How can I? 어떻게 제가 무언 무언 할까요? As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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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보셨죠? 누군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그 Assist 옆에서 도와주는 거 그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How can I assist you?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비슷한 의미로 보면 되겠죠 How can I assist you? How can I assist you? 이렇게 채팅 혹시 하시다가 Assist 나오면 갑자기 뭘 Assist 한다는 거야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이 이야기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대금을 환불받고 싶어요 환불받고 싶어요 먼저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I'd like to refund I'd like to I'd like to I'd like to refund 환불받고 싶어요 뭐를? My fees 내 대금 내가 지불한 그 금액 내가 서비스에 대해 지불한 그 금액 그 대금 저는 대금을 환불받고 싶어요 I'd like to refund my fees I'd like to refund my fees 그러니까 무엇 무엇 하고 싶어요 I'd like to I'd like to 주문하고 싶어요 I'd like to order 환불받고 싶어요 I'd like to refund 다음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I'd like to 난 뭐 뭐 하고 싶어요 refund 환불받고 싶어요 무슨 환불? My fees 대금 나의 대금 I'd like to refund my fees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I'd like to refund my fees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제 채팅 메시지를 보고 알겠습니다 Let me check 확인해 볼게요 무엇을? The details 세부사항은 Here 여기에서 세부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쪽에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저 대금 환불받고 싶어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아 그럼 지금 세부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All right Let me check the details here All right Let me check the details her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All right Let me check the details here 네 지금 여기에서 세부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의미로 Let me see 확인해 볼게요 한번 볼게요 살펴볼게요 무엇을? What we have here What we have here What we have here 지격을 하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진행된 것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기록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록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기네들이 지금 일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 기록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 가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Let me see what we have here Let me see what we have here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조금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으시죠? 문장이 좀 짧죠? 이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조금 예를 갖춰서 문장을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던 그 회화체보다는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이번에 스피킹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많이 익숙해지면 이 문장들 어디에서나 나와도 우리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스피킹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Hello How can I help you with cancelling a reservation? How can I help you with cancelling a reservation? Hello How can I assist you? Hello How can I assist you? I'd like to refund my fees I'd like to refund my fees Alright, let me check the details here Alright, let me check the details here Let me see what you have here Let me see what you have here 네, 여기까지 발음하는 부분 한번 체크해 볼까요? How can I help you?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다섯 단어를 한 덩어리로 그냥 보시면 편하실 거예요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assist you? 둘 다 똑같은 의미로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근데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면 With How can I help you with? 무엇, 무엇에 대해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Canceling a reservation With canceling a reservation 이 약 취소를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How can I help you? How can I help you with canceling a reservation Reservation 그 다음 두 번째도 How can I assist you? How can I assist to you? How can I assist you? How can I assist you? How can I assist you? How can I? How can I? How can I? 얘네 이 세 단어만 한 덩어리로 우리가 외워놔도 말이 좀 더 매끄럽게 나올 것 같아요 How ca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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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can I assist you? How can I assist you? How can I assist you? I'd like to refund my fees I'd like to refund my fees I'd like to 나 무엇 무엇 하고 싶어요 I'd like to I'd like to I'd like to I'd like to order 주문하고 싶어요 I'd like to order 주문하고 싶어요 I'd like to refund 환불받고 싶어요 I'd like to I'd like to 이 세 단어 정말로 많이 사용되고 유용하게 사용되니깐요 I'd like to 입에 착 붙게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d like to refund my fees 그 다음 Alright Alright 알겠습니다 Let me check Let me check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확인해 볼게요 Let me check Let me see 살펴볼게요 Let me check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봅시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 me check Let me see 한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Let me check the details here Let me check the details here Let me check the details here Let me check Let me check the details here Let me check the details here 세부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런 느낌으로 Let me check the details here Let me check the details here Let me check the details here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은 Let me check what you have here What we have here 아니고 What we have here Let me check what you have What you have What you have Let me check what you have here Let me check what you have here Let me check what you have here 아무래도 이제 9어체로 하다보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더 빨리 이야기를 흘리듯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Let me check, let me see. Let me see what we have here. Let me see what we have here. What we have here. What we have here. 이렇게 우리가 발음에 익숙해져 놓으면 원어민들이 What we have here. What we have. What we have. 이렇게 소리가 만약에 나더라도 우리 알아들을 수 있겠죠. 아, what we have 말하는 거구나. Let me see what we have here. 어떻게 돼 가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런 의미였지.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et me see what we have here. Let me see what we have here. 이런 문장 나오면 아, 지금 확인해 보겠다는 이야기구나. 어떻게 돼 가는지 보겠다는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Let me see what we have here. 네, 이 클레임을 걸고 또 클레임을 접수하는 쪽에서의 그런 내용들이어서 문장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다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우리가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시는 거인 것 같고요. 60강, 161강 이렇게 쭉 이어지니까 유용하게 이런 표현들도 익숙해지셔서 혹시 부당한 서비스를 받으셨거나 불공정한, 뭔가 처우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느껴지실 때 반드시 정당하게 클레임 거시고 합당한, 적당한 서비스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159강 클레임 걸기 1편 이렇게 정리할게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See you next lesson. Have a good day. Bye bye.